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참여했던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서 수사 방해는 민주주의적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드러나서 이게 적지 않은 파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 있으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기도 했고 공수처의 지금 자문위원장으로 맡고 있으면서 자문위원회에서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은 민주주의적이라도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여권이 자신들에게 대한 검찰 수사를 방해했다 하는 논란을 공수처가 수사를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김진욱 공수처장의 면제를 해서 지난해 1월 출범 이후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라는 법문을 망각했다 이렇게 선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공수처 역시 지난해 3월부터 검찰 수사를 방해하거나 문개기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데 김진욱 처장의 이승윤절 서울고검장의 황제조사 논란을 시작으로 김학의 불법출국검지문제 그리고 문재인 청와대의 규획사정 의혹 등 수사와 관련한 점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공수처 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이에 앞서서 김진욱 처장은 안창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2대 자문위원장으로 위축했습니다. 안창호 전 재판관은 서울고검장까지 지낸 검찰 출신으로서 2012년 9월부터 2018년 9월까지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맡았습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침판도 처리했습니다. 이 기간에 김진욱 공수처장도 헌재에서 헌법재판소장 비서실장과 헌법연구관 등으로 함께 일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당시에 새누리당의 추천을 받고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건 즉 탄핵 심판 사건은 보수와 진보라는 이념의 문제가 아니라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문제로서 정치적 패섭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했습니다. 정치적 패섭을 청산하기 위하여 파면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러니까 새누리당이 추천했던 헌법재판관이지만 헌법질서를 수호하기 위하여 탄핵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한 인물이 바로 안창호 헌법재판관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권에서 헌법질서 파기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니고 정치적 패섭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당시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못하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찬에게 찬성했던 인물로서 지금 보니까 문재인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고 뒤늦게 문재인에 대한 수사를 촉구한 것으로 보이는 대목입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해보면 안창호 전 재판관은 첫 회의를 주재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금 공수처법을 읽어보니까 공수처의 권한이 참으로 막대하다. 이는 국민의 기대가 그만큼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공수처 통신자료 점검 지침 재정 경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은 공수처에 큰 권한을 준 만큼 작은 실수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수처가 지난해 통신 사찰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을 안창호 전 재판관이 비판한 것입니다. 공수처는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에 대한 공수처장의 관용차, 에스코트, CCTV 영상 보도, 그리고 이성윤 공소장 보도를 한 기자들을 상대로 통신영장을 발부받은 뒤에 이들과 통화하거나 카카오톡으로 연락한 동료, 기자, 부모, 친지 등을 대상으로 무차별로 통신조회 또는 사찰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안창호 전 재판관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곳이고 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해서 정의를 세우고 국가기강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 수사는 민주주의의 초속을 다지는 것인데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은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수사를 방해하는 외압은 신념을 가지고 당당히 맞설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앞으로 공수처야 고위공직자 범죄를 수사하다가 외압을 받으면 굴하지 말라는 뜻으로 해석도 되고 본질적으로 이 말은 문재인 정부 시절에 당시 여권이 검찰에 가한 수사방해 논란을 공수처가 수사하라 하는 뜻이라고 한 자문위원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공수처 자문위원으로 있으면서 문재인 정부에 있어서 검찰이 간 수사방해 논란, 수사방해했던 부분들, 탄압하고 여러 가지 인사 조치를 하는 이런 부분들을 왜 공수처가 수사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과거 문재인 정부는 당시 여권을 겨냥했던 다수의 검찰 수사와 관련해서 부당하게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고 수사팀 검사들을 한직으로 자천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를 방해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한동훈 검사장을 포함해서 다수의 조국 수사를 했던 사람들, 또 울산선거 개입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을 지방으로, 통영으로, 저 한직으로 발령을 냈던 것. 여기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왜 가만히 있었나 하는 겁니다. 김진욱 처장의 공수처가 문재인 정부 범죄를 수사하는 건 용기가 필요한 일일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문정부가 노무현 정부 때부터 공수처 탄생에 공을 들였고, 그리고 김진욱 처장은 문정부 말기에 임명된 만큼 문재인 사람이란 평가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자기 기구의 존재 이후 또 역할을 다하기 위해서는 비리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왜 문재인 정부에서 그렇게 검찰에 대해서 압박하고 탄압하고 하는 게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를 하지 않았나 하는 겁니다. 안창호 전 재판관에 앞서서 윤석열 대통령도 국민의힘 대선 후보였던 지난 2월 7일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문정부에 대한 적폐수사를 해야 한다 하는 뜻을 나타낸 바가 있습니다. 그때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 말인데, 기자가 집권하면 전 정권 적폐청산 수사를 할 것인가?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야죠, 해야죠, 또 돼야죠 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정권이 검찰을 이용해서 얼마나 많은 범죄를 저질렀나, 거기에 상응한 책임을 져야 한다,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때 여권, 또 문재인 정부에서 여권은 정치 보복을 공식화했다, 이렇게 마구 떠들었고, 그래서 선거 유세에도 윤석열 후보가 정치 보복을 선언했다, 전쟁을 선포했다,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안창호 전 재판관은 자문회에서 소금이 짠맛을 내려면 버려져 밟힐 뿐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공수처가 정의를 세우지 못한다면 폐지 논의가 본격화될 수 있다, 이렇게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지금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하면서도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를 수호한다, 해야 된다, 정치적 패섬을 청산하기 위해서 파면한다, 이렇게 주장했던 인물인데, 문재인 정부의 이런 헌법 질서를 어지럽히고, 법치를 완전히 파괴했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가리늦게 지금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하는 겁니다. 가리늦게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그래도 그런 목소리를 내고 있는 사람은 지금 안창호 정도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어쨌든 지금 공수처도 나서서 문재인 정부의 비리,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범죄 수사를 못하게 막은 부분들, 여기에 대해서 수사를 하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어서, 지금 문재인 정부 비리 수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곳곳에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에 대한 비리가 지금 한둘이가 아니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체제가 안창이 되고, 이제 총리마저 인준이 됐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여러가지 사법적 판단과 수사는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곳곳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들도,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도 탄핵 그 이상, 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구속 그 이상의 수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창경TV였습니다.